자, 뉴욕 스타일의 상식과 영어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The Empire State 스타일이죠.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영어 실수담과 질문을 통해서 뉴욕의 이모저모와 또 이 프랙티컬한 표현들을 익혀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닉네임 크라우저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미드 프렌즈를 즐겨보는 학생입니다. 오호, 영어 공부를 하려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레이첼한테 고백을 못하는 러스가 Mayor of the Friend John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내용상으로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Friend John이 실제 쓰는 표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오케이, 크라우저님, 저도 프렌즈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영어 공부하느라 꼼꼼히 보시나 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자세입니다. 자, 레이첼가 러스, 그죠? 결국은 연인이 되었다가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자, 그래서 러스에게요. Mayor of the Friend John, Friend John의 Mayor, 시장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대사였습니다. 러스랑 레이첼, 그 둘을 잘 표현하는 단어 Friend, 바로 이 Friend John. 뉴욕 스타일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riend John은 현지에서 잘 쓰이는 약간의 어떤 그런 슬랭 표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The Friend John refers to a platonic relationship where one person wishes to enter into romantic relationship while the other does not.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관계가 아닌 어떤 male friend라든지 female friend가 친구로서 지내다가 한쪽은 이성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정을 원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칭하는 이들의 표현이랍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하, 이건 참 시대가 바뀌어도 동서양의, 그죠? 바뀌어도 그런 답이 없는 그런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남녀 사이의 우정이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남자들은 그걸 부정하는 편이죠. 이 영화에서, 이 Friend에서 봤을 때도 다 친구를 시작하고 제목도 Friend인데 나중에는 다 쌍쌍이 쌍쌍이 애 낳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친구들 우정으로 지내기 참 좋은데 남자들은 조금, 아무튼요. 어느 날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드라마처럼. 어우, 머리 아프죠?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아무튼요. 친한 친구랑 Friend zone에 빠졌어. 이럴 땐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Alright. I'm stuck in the Friend zone. 거기에 stuck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고요. How do I get out of? How do I get out of the Friend zone? Okay. 비슷하게 빠지다가 get out 빠져나가다 를 이용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불 한번 따라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oops. 친구와 Friend zone에 빠졌어. I'm stuck in the Friend zone. Your turn. 어, 이걸 어쩌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How do I get out of the Friend zone? Here you go. 오케이. Friends, 열심히 시청하십시오.